Like a magnetic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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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a magnetic 불합격 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일단은 저희가 미리 매그네틱 그... 받아놨어요 37개가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도 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처음 먹어보는데 누가 지금 이만큼 빼먹을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아 아 아 이건 기손제업이네 댄싱말 메인 예구편이요? 어 예구편 아 근데 그 지금 부위는 뭐하나?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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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a magnetic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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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a magnetic 불합격 와 아 아 짧고 강렬하다 아 아 이거 인정 아니 그 아 아 아 아 왈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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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데요 아 모자리크 짜증나네 제가 매그네틱을 좀 창의적게 만들려고 그랬지 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 어? 이게 벌집방송이야? 다 좋은데 왜 뚝배기에 내가 왜 들어가 뚝배기 아 뚝배기 아 이건 왜 연구 보겠습니다 아구짱 때릴 뻔했어 뭐하냐 너 글러 뭐하는 거야 너 저리 안가 아니 뭐하는거 할파메일이야! 할파메일은 어디가서 볼 수 있냐고요? 야 그거 어렵다! 저기 가! 애교들이 남자들끼들 쌍을 잡아가는 중이야! 야! 나랑 샤워하고 있고 뭐하는 거야 지금? 아 기분이 나빠져 자 함께 하겠습니다 기제도래? 야 ㅅㅂ 아니 조용히요 잠깐만 야 진짜 미친 욕으로 나왔어 목소리를 왜 이렇게 내! 아 짜증나네 진짜 내가 매그네티컬했지 날 놀리라고 한게 아니잖아 아 근데 사람을 진짜 변태로 만들어놨어 아 이게 진짜 난 줄 알면 어떡할라고 압도 끝없이 내 브이로그는 앞뒤 다 봐야된단 말이야 아 기싼다 기싸도돼? 아 빨리 안 벗어 아 이거 위험한 새끼 아니가 빨리 안 벗어 이렇게 아이씨 빨리 안 벗어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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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 Light 오 서버 C방론들 제 인생을 보여드릴께요 제 인생을 좀 보여 드릴게요 나 무슨 엽기영상만 볼려는 거야 인생을 좀 보여 드릴게요 기분이 이상해져요 이 새끼야 아니 뭐 하냐고 여러분들도 느끼죠 아니 사람을 아니 사람을 병신을 만들라 여러분들도 느끼죠 제 인생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건 매그네틱도 아니잖아 아 근데 또 중독 서비스도 못 끄겠다 짜증난다 이렇게 준비해서 제 인생을 좀 보여 드릴게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 들어온이 왜 왜에 왜 왜 왜 바이러스가 이 뱀에 매구멘 그게 바로 산비해 그게 바로 산비해 매구멘 아니 그게 바로 산비해 그게 바로 산비해 매구멘 뭐야? 지금 2종이 나와서 매구멘 매구멘 내 칭찬해줄게 나를 붙잡은게 뭐냐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부분이 맘에 듭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봤어요 좋습니다 이건 나 놀리려고 만든거야? 왜 뭐야 이건 또 이미 형 마음에 들어 왔잖아 아아 POKENMAN 나 DZ몬 자... 내가 매그네닛 trait 매그네디 맨날 불러요 내 맘에 들어 왔어 저 아일리시 그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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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네! 유유유 유유 유유 매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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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매그네! 매그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누구를 위한 컨텐츠야 도대체? 묶여 봅시다 매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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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일단 버전이 바뀌었어 유유유유유유유 매그네! 매그네! 어디 만지고 있는거 아니지? 매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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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이 친구 재능겠네! 바로바로 받아들네! 근데 이게 내가 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쇼츠와 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매그네! 잘 했다는거는 내가 칭찬해줄만 한데 근데 진짜 디테일이 뭐냐면 이제 아니 미친시키가 지금 이 바지를 붙잡고 있는거죠? 이 부분이 디테일하네요 매그네! 매그네! 매그 네릭 너 지금 어디 만지고 있는거 아니지? 매그네릭 아 좋았습니다 흐흐흐흐흥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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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빨리 안보셔~! 이렇게!! 아! 이 새끼 손가락이야 모르니.. 마음에 들어 왔잖아 어! 내 남자 입고 났어! 키새도 돼? 아... 그만 괴롭혀라 진짜... 아...! 개새끼야... 일단 남자들과 다 맞고요 이제부터 결승입니다 여기서 1, 2, 3등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유유유유유유 유 아! 메그 레이 리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안녕님 슈퍼채팅 2차단감사합니다 유튜바 못건질것같은 말안이면 됐죠 1등이죠? 아 1등입니다 아 어쩔건데요 뭘 할 수 있죠? 내 돈인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 보수 과거님 슈퍼채팅 2차단감사합니다 추석 합격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나 변태처럼 만들고 나를 반 빈신 만들고 이거 다 남자새끼야 근데 여성들은 진짜 즐기면서 퀄리티도 깔끔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마그넬이 이렇게 최소 탑3이죠? 최소 탑3네요 마랑이 마시나요? 네 마그넬티 마시나요? 네 벌써 왔으요뭐 마그넬티 그렇지 저렇게 쏴야죠 질러야 돼 같이 하자 마그넬티 이정도는 꽤나 많았죠 많았는데 여기서 매니저가 선별한 분들 중에서 1차 예상 통과하고 저한테 2차 예상 통과하시고 결승점 가지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잔비에 그게 바로 잔비에 매그넬에 아... 장녀상 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게 1등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보시면 제 부엌 브이로그 부엌 배경에 제 사진을 박아놓은 이걸 뭐라 그러지? 그립톡입니다. 그립톡입니다. 이거! 이거보다! 저... 너도 있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